오동산 여보세요 선배 혹시 나 교환학생 하는 거 준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그게? 계획은 했어? 처음에 친구 집에서 살다가 안되면 어차피 유럽이니까 밖에서 자라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식비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감자랑 물 근데 이제 여행을 좀 많이 가려고 하거든 나는 노숙의 감자? 그게 무슨 계획이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그러지 말고 국제교류처로 와 내가 다 알려줄게 어 그런가? 선배 그럼 좀 도와줘 나 이거 비용 계산하는 거 응 그럼 거기서 봐 알겠어 그럼 거기서 볼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기로 한 이하루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하루님과 교환학생분들 모시고 하루님의 교환학생 소비방식 결정을 도와줄 국제차 PR 이시연입니다 네 이게 딱 두 가지가 제가 많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행에 돈을 많이 쓸까 아니면 좀 이제 먹고 사는데 얼마나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제일 고민되고 있는데 한 번씩 좀 자세히 내용을 부탁드릴께요 저는 우선 지난 학기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정치외교학과 이승민인데요 이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느꼈었던 꿀팁 같은 거를 하루님한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우선 이건 제가 한번 독일에서 장을 봤었던 영수증인데요 제가 이걸 왜 찍었냐면 장을 진짜 이따만큼 봤는데 먹고 싶은 걸 다 담았는데 한 15유로 밖에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챙겨왔는데 이렇게 쓸 데가 있어서 흐뭇합니다 보시면 제가 먹고 싶은 거 초코칩쿠키 이런 거 1000원밖에 안 하고 이건 제가 항상 먹었던 필수품 계란 2600원 정도 그리고 크림치즈링에 강추템 붙어 있는 건 이것도 저만의 꿀팁인데요 이제 장을 저녁쯤에 보러 가면은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도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1500원이 원가격이고 지금은 세일이 들어가서 1000원도 안 되게 샀었던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오래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타임세일을 노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지가 800원인데 진짜 제 팔뚝만 해요 파스타 1000원, 닭가슴살 5000원 그리고 식빵도 1000원, 설탕이랑 패드도 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나가는 시장 물가가 되게 비싸니까 제가 장도 직접 보고 커피까지 직접 해 먹자고 해서 커피패드 20개 해서 커피 20잔에 총 3000원 정도를 소비했습니다 파프리카도 92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장보기 총 비용은 15유로니까 이때 당시에 약 2만원 정도 나왔고 이걸로 한 일주일 정도를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비가 진짜 싼 거죠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면 15,000원씩 10유로씩 이렇게 나오면 그게 싼 편이라서 두 번 외식하는 걸로 일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비를 정말 많이 줄여서 제가 한 달 4월 한 달 동안 살았던 비용을 보시면 첫 번째 주에 11만원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여행을 갔었는데 4월 동안은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를 갔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닷새 동안 40만원 그리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합쳐서 닷새 동안 약 40만원 그리고 그냥 지내는 비용은 약 30만원 나머지 식비를 합쳐서 생활비 30만원에 여행 80만원 정도 해서 총 110만원을 한 달 동안 사용했습니다 보시면 생활비를 진짜 많이 줄여서 여행비에 많이 넣는 방식으로 장도 보고 커피도 만들어 먹고 하면서 돈을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정말 알뜰하게 사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로 정보기로 승민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것만은 꼭 쓰지 마라 하는 비용이 있다면 또는 이것만은 비싸도 꼭 해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꼭 쓰지 마라는 아까 제가 했었던 커피 비용 같은 것도 아낄 수 있지만 여행 갈 때 집 추가 차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갈 때 옷을 4개씩 껴 입으면 추가 차지가 덜 들거든요 양말도 2개씩 신고 안에 스타킹도 입고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몸에 걸칠 수 있는 거 걸치면 어차피 기차 안에서 벗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또 쇼핑 비용이 확실히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게 가면 어차피 친구랑 같이 여행 다니고 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바꿔 입고 오늘 너 블라우스 입어도 돼? 해가지고 바꿔 입고 그런 식으로 또 의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비용은 웬만하면 쓰지 마라 너무 좋은 팁이에요 친구랑 옷을 바꿔 입는 거 상상도 못했던 팁 어차피 피드엔 하나만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승미님의 소비 방식을 저희가 자세히 한번 알아 봤어요 이제 다른 소비 방식도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윤서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도 1학기에 핀란드로 교환학생 다녀온 1부 코학반 무용학부 김윤서입니다 저는 교환학생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행에서 어떻게 소비를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저는 여행을 사실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제가 학기뿐만 아니라 끝나고도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서 이걸 다 소개해드리면 이 영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딱 학기 중에만 다녀온 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처음은 헬싱키인데요 저는 핀란드의 수도는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헬싱키를 먼저 선택을 했어요 저는 들어가기 전에 새해는 꼭 핀란드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12월 30일 날 먼저 들어갔고 1월 1일을 헬싱키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불꽃놀이가 맞이하는 새해였어요 몇 년 이렇게 하신 전부는? 네 1월 1일만 항상 허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개인적으로 폭죽을 터뜨렸어요 아 다 개인 폭죽이에요? 돈이 많구나 표현한 사람들 헬싱키에서 거주하시진 않았던 거가요? 네 저는 오울루라는 도시가 있었어서 오울루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헬싱키는 4박 5일 동안 갔었고 한 150만원 정도 쓴 거 같아요 물론 비행기 가격이랑 숙소 비용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도 조금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좀 아껴 샀다 이런가요? 헬싱키 여행 때는 조금 아껴 쓴 거 같아요 아껴 쓴 거예요? 네 뭐야 뭐야 저희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었었고 음식 다니느라 바빠가지고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근데 워낙 핀란드 불가가가 사악한 편이어서 비행기 값이 컸을 거 같아요 되게 네 맞아요 비행기 값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가격이 확 올라갔어서 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있었던 도시인 오울루인데요 오울루는 제가 있었던 도시니까 사실 비용이 안 들고 항상 버스나 자전거나 걷거나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오로라가 되게 핀란드에서 유명해요 진짜 좋았다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딱 나와도 오로라가 있었고 진짜 최고의 은행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다음은 로방이미인 이것도 핀란드고요 오울루의 끝 쪽에 있는 도시인데 저는 슬로바키아 친구들과 같이 운전을 해서 갔었어요 여기는 유명한 산타 마을이 있는 곳이에요 핀란드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도시인데 저는 다행히 딱 겨울에 가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그럼 혹시 이거 타는데는 돈 얼마나 들었나요? 저는 한 5분에서 7분 정도 타는데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들었어요 아 진짜 돈 많이 모았네 와 시금이 세네 근데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눈 속에서 달리는 모습을 눈 앞에서 보면은 진짜 진짜 정말 감동적이고 동화적이고 그냥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전혀 아깝지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일치기로 4만원 정도 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 주유비하고 렌트값비 그 다음에 뭐 식사비만 들었습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제가 학기 중에 간 여행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여행이에요 아무래도 진짜 단체로 간 여행이었고 10명이서 같이 갔어요 남녀 합쳐서 근데 얘네들이 다 다른 국적의 아이들이 모였었고 또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다양한 애들과 같이 여행을 가보겠어요 저희는 운전을 10시간 정도 해서 갔어요 이게 노르웨이를 왜 운전해서 가냐면 애들이 그 뷰를 보면서 가고 싶다고 해서 선택을 했고 또 당연히 비용도 조금 덜 들었고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 첫 하이킹을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근데 정말 정말 기억에 남고 진짜 잊을 수 없는 그럼 저 운전은 누가 하신 면허 혹시 있으세요? 저는 면허가 있습니다 혹시 직접 운전하시는? 근데 단록 면허예요 제가 또 연필이 그래서 사고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허가 근데 유럽 친구들은 보통 다 차가 있고 다들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애들이 다 운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고맙게도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줬습니다 전 총 9박 10일 가서 95만원 근데 10일 있었는데 95만원이면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중료라고 뭘까고 일단은 아까 헬싱키랑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비행기표 값이 좀 컸던 거구나 알겠습니다 더 들을수록 더 고민되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좀 아끼면서 갈지 아니면 좀 여행가는데 뭐 어때 이런 느낌으로 갈지 계속 고민되네요 이렇게 윤서님의 소비습관까지 알아봤는데요 윤서님 그러면 혹시 비싸도 이것만 꼭 해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비싸더라도 친구들이 제안한 여행은 꼭 같이 가라 외국인 친구들이랑 언제 저희가 또 여행을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 값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꼭 제안을 받아들여 입니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두 게스트 모셔두고 소비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 와주신 승민님과 윤서님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를 주셔서 하루님의 결정에 영향이 어떻게 갈지 이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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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